12과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. 대화 1 이 건물에 은행이 있어요? 네, 있어요.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? 지하 1층에 있어요. 지하로 내려가세요. 대화 2 이 근처에 약국이 있어요? 네, 있어요.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? 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. 그러면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. 이 근처에 약국이 이쪽에 눈은 어디에 있어요? 아주고, 빠져요.